손흥민과 토트넘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속보가 한국과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속셈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손흥민 측이 거부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이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무성한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손흥민도 동의했다라고 전했지만 구단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게 레전드 대우인가 케인에게는 절절 매더니 손흥민에게는 치욕적인 간보기를 하느냐라는 지적까지 쏟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트넘 클럽 내부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장기 재계약을 위한 과정이다 라는 해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트넘과 손흥민은 협상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재계약에 대한 기간과 연봉에 대해 제시를 했지만 손흥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팀토크는 손흥민과 토트넘은 오랜 기간 재계약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토트넘은 플랜B를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인사이더는 토트넘의 계획이라며 토트넘은 일단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후 협상을 계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2025년에 손흥민을 떠나보낸다는 계획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스웹이 보도한 1년 연장 옵션 발동 후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포스웹은 토트넘과 손흥민 간의 1년 연장 계약은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추가로 1년을 확보한 이후 장기 재계약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영향력과 입지를 생각했을 때 새로운 계약으로 묶는 건 필수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옵션을 발동한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2025년 여름까지 충분히 재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변명입니다. 당장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딴 핑계를 대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악마 협상과 레비 치졸한 장사꾼이라는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레비입니다.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과 내년 여름 대박 이적료 장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케인의 미넨 이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유럽 축구매체들과 축구팬들은 레비는 손흥민에게 더 모욕적인 흥정과 이적을 하고도 남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2025년 토트넘의 잔혹한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이를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라며 하지만 2025년에 잔혹한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6년까지 동행할 수 있지만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엄청난 매각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기량을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인 슈퍼스타 손흥민은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넣었다. 다음주에 만 32세가 되지만 아직 주춤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내년 여름에 여전히 사우디 리그의 영입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레비 회장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1년 연장 계약 옵션에 동의할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일단 2026년까지 잡아놓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내년 여름 손흥민을 큰 이적료로 팔거나 혹은 재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치더라도 레비는 손흥민을 매각할 것이다. 레비는 엄청난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반길 것이다. 이는 평소 유럽 축구계에서 짠돌이, 돈벌레 등으로 악명 높은 별명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레비의 행태를 미루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전망입니다. 현재 토트넘 입장에서는 옵션 실행으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즌을 보낸 뒤에 손흥민이 더 필요하면 그때 계약을 연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자신의 경기력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많은 클럽은 레전드에게 이런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클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장기 계약으로 확실한 입지를 보장해줘서 운동에만 전념하도록 예우합니다. 그러나 짠돌이로 유명한 레비 회장의 토트넘은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도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철저한 계산으로 무례한 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비판하면서 먼저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해달라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장인 손흥민이 먼저 선수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세우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절대적으로 손흥민이 필요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하는 결정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토트넘에서 은퇴하겠다라고 말하고 굴욕을 다 감당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토트넘에서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다 당하고 결국 토사구팽으로 쫓겨난 선수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남기지도 못한다면 도리어 토트넘의 흑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당당해야 제대로 된 협상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토트넘과 손흥민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의 한국 투어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엄청난 무례이다라며 분노하고 있는 한국 팬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손흥민도 지난 중국전 이후 아직 드릴 얘기가 없고 구단과 오고 가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말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의 포로키프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1년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로키프는 토트넘 내부 소식통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키프는 자신의 sns로 토트넘 팬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다가 이런 주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도 손흥민은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여름에 사우디리그나 다른 클럽에 이적시키지 않고 1년 더 붙잡아두는 것이 토트넘 재정에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폴 오키프는 이런 냉정한 계산을 입에 나오는 대로 풀어놓으면서 토트넘과 레비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줄곧 토트넘에 충성해 왔습니다. 손흥민이 세운 역사가 줄줄이 쏟아질 정도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2018-19 시즌에는 토트넘을 이끌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피파 푸스카스상을 받았으며 2021-22 시즌에는 모하메드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포스텍 감독의 선택을 받아 주장 완장을 착용했고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17골 10돔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도 리그 연봉 순위 30위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토트넘과 꾸준히 계약을 맺으며 9년 동안 헌신해 왔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에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인 2018년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2023년 6월까지 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만인 2021년 여름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연봉을 180억 원으로 올린 후 2025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3번째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다음 시즌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죽자고 뛰어다니고 결국 여름에 토트넘에서 쫓겨난다면 한국 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한국 팬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손흥민은 당당해져야 합니다. 토트넘에서 10년 뛰고 조금 더 특별하게 인정받는 것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인생 목표이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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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